김선호의 연예인 수명 아시다시피 낙태종용과 혼인 빙자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했던 그의 태도 사실 전 워낙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 이런 폭로문들로 접할 때면 솔직히 다음 같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화는 나는데 그래서 증거는 뭘로 입증할 건데 때문에 전여친 A씨의 폭로문을 접했을 당시 김선호의 해명 혹은 입장문에 대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3일 후인 10월 20일 김선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해당 폭로문의 내용에 대해 한 문장도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립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전여친의 폭로문 내용이 팩트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럼에도 대중들의 여론은 아직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김선호의 욕한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이 이따위 쓰레기 짓을 한 걸 떠나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본인을 사랑한 여인을 이용하고 모질게 되었는지 저도 솔직히 폭로 내용만 봤을 땐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김선호 이거 사람 새끼인가? 이만큼 화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선호를 옹호하는 그의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남녀사회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까발려서 김선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야만 속이 시원했나? 그리고 비단 김선호 말고도 드라마의 흥행으로 축제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고 인터뷰까지 취소했던 갯마을 차차차의 신미남이 기타 다른 스태프들은 무슨 죄인가? 사과를 받고 싶었으면 개인적으로 요구할 문제였지 이렇게 꼭 공개적으로 논란을 만들 문제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전여친 A씨는 17일 만에 이혼한 돌식녀인데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가정사를 비춰볼 때 김선호는 오히려 임신 공격을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 김선호의 노피임 요구를 받아들인 그녀도 문제 아닌가? 여러분 제가 웬만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늘 전달하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김선호 옹호자 측의 반박은 오히려 그를 더 매장시키는 언나간 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호의 해명이 없었으니 폭로문이 팩트라고 가정해보면 이건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질러선 안 될 도덕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여친 A씨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매우 무서운 사람일 수도 혹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드라마 종료일에 맞춰 폭로문을 올린 시점에 대해서 김선호가 가장 잘나갈 때 무너뜨린다는 계획적인 복수 혹은 갯말 차차차를 배려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배려 우리가 그녀가 아니고서야 속마음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둘의 감정싸움은 전여친 A씨의 용서로 마무리된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남은 문제는 김선호에 대한 사회적 용서죠 흔히들 들어보셨을 의견인데 우리 한국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과 자태를 들이민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은 말 그대로 연예인이지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면 되는 거 아냐? 왜 할리우드 봐봐 거긴 진짜 스타들이 미친 짓을 해도 대중들은 개인적인 사생활로 치부하며 별 상관하지 않으니까 말야 우리나라도 그냥 할리우드처럼 연예인이 도덕 선생이 아닌 단지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을 듣고 보니 하긴 브란젤리나 커플이 떠오르네요 와이프인 제니퍼 애니스톤을 버린 브래드 피트 그리고 유부남을 꼬셨던 안젤리나 졸리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병헌 같은 인물이 존재하고요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며 그렇게 스타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미국이야 그렇다 치고 한국에선 어떻게 이병헌이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도덕적이고 뭐고 그냥 연기를 잘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병헌의 불륜도 알겠고 그 행동도 화가 나지만 단지 불륜남이란 이유 하나로 도저히 그의 연기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죠 이병헌이 선보이는 연기는 늘 재미가 있고 몰입이 되니까요 연기자가 착하든 나쁘든 연기를 일단 잘해야 연기자겠죠 이게 연예인의 사실상 가장 큰 존재의 유의자 역할이구요 때문에 김선호가 살 길은 오직 연기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태남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지라도 그가 전여친 A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되고 싶었던 탑스타의 자리는 이병헌처럼 미우나 고우나 그의 연기가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을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이게 현재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나아가 1박 2일을 자신의 분신처럼 키워냈던 강호동이 MC몽, 엄태웅, 정준영, 이제는 김선호까지 1박 2일표 선구안이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매 시즌마다 이렇게 벌어지는 출연진들의 논란을 지켜본다면 정말 씁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은 김선호를 용서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의 연예인 수명에 아주 작게 살아있는 희박한 불씨를 말해본 것이죠 김선호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제2의 이병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생활로 출세의 욕심이 강했다던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